우리 이제 감정평가 보죠 3, 4월 달에 가장 중요한 단원이기도 하고 우리 좀 더 집중해야 될 단원이고 문제가 총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의 한 문제가 매년 나와요 한 문제가 매년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총 6문제가 출제되어서 총 7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일단 무조건 중요한 거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은 한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고 감정평가 3방식 7방법에 한 문제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3개 우리 가격을 정하는 원가법이 있고 거래사례 비교법, 공시가 기준법, 수익환원법이 있는데 여기서 계산 문제가 2문제가 나오고 이론 문제가 1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매년 또 한 문제 나오는 거 감정평가 규칙의 용어 정리 이렇게 해서 총 7문제가 거의 해년에 바뀌어지는 건 한 문제 정도밖에 없어요 달라지는 건 중요한 것들은 언제나 개별 분석과 지역 분석 3방식 7방법 3개 중에서 이론 문제 하나, 계산 문제 하나 올해 계산 문제 나올 게 얘는 매년 나오는 거고 매년 나오고 올해는 얘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원가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제 32회, 33회가 그 전에는 얘와 얘가 계속 나오다가 32회, 33회가 얘와 얘가 나왔어 그러면 이제 올해는 얘와 얘가 다시 또 나올 차례가 됐어요 그래서 물론 100%는 아니지만 나올 가능성은 원가법에 얘가 계산 문제가 중요하다라는 거 이론 문제가 이제 여기에서 환원율을 정하는 이론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환원율을 정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감정평가 규칙은 무조건 중요하고 그러면 하나, 둘, 여기에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나오겠네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일곱 개, 숫자가 일곱 개 나온다는 거야 근데 이제 나머지 것들 한번 따져보면서 다 관련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무조건 오늘 집중해서 들어야 될 건 지역 분석, 개별 분석, 3방식, 7방법 3개 중에 계산 문제 이 3개의 계산 문제 잘 연습하고 감정평가 규칙에 따른 용어 그 다음에 이건 자, 10대에 10장에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는 오늘 안 배운다 다음 주에 배운다 기출이론 풀면서 자, 기출이론 과정은 처음에 1단원부터 공부하지 않고 8단원 감정평가부터 공부한다고 그랬어요 감정평가 먼저 공부할 거예요 오늘 공부했던 거 다음 주에 기출 문제로 쭉 다시 한번 풀어볼 거니까 충분히 이제 집에 가서 복습을 해야 돼 그래야 다음 주에 감정평가 문제가 이렇게 출제돼서 이 정도 공부하면 되겠다라는 느낌을 얻을 거예요 그럼 이제 모의고사 준비할 때마다 충분히 쉽게 잘 맞을 수 있을 거니까 그리고 다음 주에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설명해 줄 거니까 자, 먼저 보죠 가격과 같이 보죠 자, 원래 이제 결론 먼저 얘기하자면 예를 보니까 가로 2번에 뭐 나 페이지 잘 못 따라가겠다 그러면 PPT 잘 보면서 이걸로 집중해요 집에 가서 복습할 때 위약집 읽어보시고 자, 가격과 가치는 짧은 시간에는 차이가 날 수 있다라고 나왔지만 뭔가 좀 오차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장기적으로 뭐 하는 경향이 있다?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결국 부동산 가격과 가치는 똑같이 봐도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인데 짧은 시간에 본다라면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치와 가격의 차이가 뭐냐 이걸 따져봤을 때 자, 보니까 가치의 정의를 외워놔야죠 가치의 정의 외워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가치를 정할 때는 경제적 가치를 얘기하는 건데 경제적 가치를 봤을 때 과거의 돈 번건 중요하지 않아요 미래에 벌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미래 수익이 예상되어야 가치가 인정되는 거예요 맞아요 당연하지 그래서 장래, 편익을 언제 값으로 현재 가치로 되돌려 온 값이다 환원이란 말을, 할인이란 말을 쓸 수 있어요 할인한 값이다 미래 수익을 이 수익은, 편익은 수익이 중요한데 물론 엄밀히 따지면 금전적인 게 중요하지만 비금전인 것도 포함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돈과 관련되지 않은 것도 내 마음에 그냥 들은 것도 가치로 인정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외워야 될 거 가치의 정의가 뭐냐 장래,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하는 값 장래 수익이라고 봐도 괜찮아요 금전이 중요하니까 자, 그리고 얘는 현재 가치로 했으니까 현재 값이죠 주관적이거나 추상적일 수도 있어 그리고 하나의 시점에서 여러 개, 무수히 많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한번 따져보죠 가치는 여러 개일 수도 있고 주관적일 수도 있다 자, 내용을 보니까 넘기면 가로 4번에 이렇게 여러 가치가 있어요 사용 가치, 교환 가치, 투자 가치, 기타 등등등 이거 말고도 무수히 많은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가치가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이거 한번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용 가치는 특정한 용도로 사용될 때 가질 수 있는 주관적인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요약집을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요약집을 시장에 내다 팔면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100원 주고도 안 사갈 수 있어 근데 내가 이 요약집에 부여하는 가치는 엄청 클 수도 있죠 시험 볼 때까지 내가 잘 정리했으니까 나 100만 원 줘도 안 팔 거야 그 정도의 가치를 난 부여할 수 있을 거야 이런 것이 특정한 용도 내가 시험 보는 용도로 사용될 때 투자자가 마음대로 주관적으로 부여하는 가치예요 예를 들면 누가 선물 줬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거 시장에서 100원짜리도 안 되는데 나에겐 너무 소중하니까 100만 원 줘도 안 팔 거야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이런 걸 이런 걸 사용 가치라 그래요 특정 사람이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부여되는 주관적 가치예요 어떤 건물이 있는데 시장에서 이 건물은 10억 정도로 인정되고 있어 근데 이 자수성 간 사람이 열심히 고생해서 건물 하나를 딱 산 거야 그래서 인생 전부가 건물이야 난 100억 줘도 안 팔 거야 이런 마음 가질 수도 있죠 마음대로 부여하는 가치가 이게 사용 가치예요 그래서 사용 가치가 어떤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어떤 사람의 사용 가치는 100억으로 부여될 수 있어요 근데 시장에서 인정되는 가치는 얘는 10억일 수 있는데 10억인데 얘가 이렇게 사용 가치는 100억일 수도 있고 교환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교환은 시장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교환 가치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얘는 시장 가치와 시장에서 일어나는 게 교환이니까 가장 유사한 가치가 뭐냐 그러면 이건 교환 가치 투자 가치도 투자자가 투자할 만하다고 생각되는 부여되는 가치를 투자 가치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투자자가 있어 A란 투자자가 이 부동산을 보기에 20억 정도의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20억 정도의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바라보고 있어 근데 시장에서 거래되는 게 얼마야? 10억이죠? 이 사람 투자한다 안 한다? 해야 돼 이 사람을 보기에 20억 정도의 가치가 있어 근데 시장에서 10억에 거래되고 있대 그럼 투자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해야죠 이해해야 돼 그래서 투자 가치가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어떠면 크면 투자를 한다 투자자가 부여하는 투자할 만한 가치를 투자 가치라 그래요 자 그러면 똑같은 부동산이지만 시장에서는 10억이고 사용 가치는 100억이고 투자 가치는 20억이고 담보 가치, 과세 가치, 장부 가치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의 시점이라도 가치는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치는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주관적, 추상적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가장 중요한 단어는 현재값이에요 현재값 가치는 말이 없어도 현재값 그러면 가치는 그냥 무조건 현재가치예요 맞아요 현재라는 말이 없어도 그냥 가치는 현재값이에요 자 근데 가격은 가격은 실제 거래된 금액을 얘기하는 거야 거래된 금액 거래된 실제 거래가 일어나서 거래된 사건이 일어나서 매수인과 매도인 간에 실제 지불된 금액 누가 지불해? 매수인이 지불하겠지 매수인이 지불한 금액이에요 구체적이야? 10억 정도 이렇게 거래되진 않잖아 정확히 10억, 7백, 52만 원 이렇게 딱 거래됐다 정확히 금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구체적이에요 정확하고 구체적이고 실제 일어났죠? 실제 일어났잖아요 실제 일어난 걸 우리가 객관적이다라고 얘기해요 실제 일어난 사건은 실제 일어난 건 실증적이다 객관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얘는 일어나야잖아 지불 되니잖아요 뭐가 일어나야 가격이 등장하는 거야 거래라는 사건이 일어나야 가격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과거 값으로 보는 거야 엄밀하게 시점으로 따진다면 근데 얘와 얘의 큰 시점 차이가 없어 그냥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얘는 과거 정도가 어울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래가 일어나야 사건이 과거에 바로 일어나야 가격이 바로 등장하니까 근데 큰 시점 차이는 아니에요 사실 근데 어찌 됐거나 엄밀히 따지면 과거 값시다 어떤 하나의 시점에서 하나만 존재하는 거예요 나중에 또 거래가 일어나면 또 하나에 등장하겠지 근데 딱 정해진 시점에서는 가격은 하나만 등장할 수밖에 없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여러 가격이 나올 수 있지 근데 지금 정하는 건 시점을 하나 딱 정해놨을 때 얘는 딱 가격은 하나밖에 없는데 가치는 기준에 따라서 아까 사용 가치, 과세 가치, 장부 가치, 투자 가치, 교환 가치, 시장 가치 여러 개 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다 구분할 때 답으로 나오는 건 얘, 현재 값, 과거 값 얘가 중요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가치의 정의를 이해해야 감정평가를 해석할 수 있어요 기초는 누구예요? 기초 금본은 누구야? 가치야, 가격이야? 가치가 높아야 거래되는 가격도 높아지겠지 그래서 금본은 누구예요? 가치예요 누가 누구를 결정해? 가치가 가격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가치가 가격을 결정한다 가치가 높으면 가격도 높게 거래되겠지라는 거예요 얘는 가격과 가치는 단기적으로 괴리가 될 수 있대요 얘가 중요해요, 시험 문제 나오는 건 그러니까 시장에서 인정되는 가치는 10억이지만 부동산의 유동성이 어때요? 작자나 현금화가 어렵지 개인 사정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10억의 가치가 있지만 사실 거래된 금액은 9억일 수도 있겠네 맞죠? 짧은 시간에 급하게 거래가 일어나면 얘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충분한 시간 동안에 정상적인 거래가 일어나면 결국 가격은 가치와 똑같이 일어나겠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뭐 한다? 가치와 가격은 뭐 한다?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결론적으로 정상적으로 충분한 시간 동안의 거래가 일어나면 가치와 가격은 똑같겠네라고 봐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 가치는 부동산 가격이야 이렇게 봐도 틀린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속임수로 화폐 가치가 나오면 얘는 틀린 얘기예요 화폐 가치 나오면 좀 조심해야 돼 우리가 배웠던 건 인플레이션 배웠죠? 인플레이션 물가가 뭐 하면? 오르면 인플레이션이죠? 화폐 가치가 뭐 한다? 떨어진다 물가가 가격 얘기하는 거죠? 물가가 그러면 가격과 화폐 가치는 무슨 관계예요? 반비례 생각이야 반비례 그래서 물가와 가격과 화폐 가치는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화폐 가치가 오르면 부동산의 가격, 물가는 어떻게 해야 돼? 떨어져야 돼 이건 왜 나왔냐? 여기서 보니까 부동산의 가치가 높아지면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가겠죠? 이건 부동산권 얘기하는 거고 이런 말이 없으면 부동산권 얘기하는데 여기에 화폐라는 말을 집어넣으면 이건 인플레이션 생각하면서 화폐 가치와 물가는 뭐다? 반대로 움직인다 속이려고 내는 문제예요 속아 넘어가면 안 돼 화폐 가치 나오면 우리 배웠던 화폐 가치는 인플레이션에서 등장했던 거예요 물가와 화폐 가치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반대로 움직인다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보니까 가치가 여러 개 있다고 배웠어요 여러 개 있죠? 기준에 따라서 감정평가는 경제적 가치를 판단해서 그 결과를 금액으로 얼마의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표시하는 과정을 감정평가라 그래요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는 거예요 감정평가는 가격을 조사하는 걸까요? 가치를 평가하는 걸까? 가치를 평가하는 거지 가격 조사하는 거 아니잖아 실제 일어난 거래 가격을 이거 조사하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정평가라는 건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는데 경제적 가치가 이렇게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대 여러 가지가 있대요 그럼 또 정해놔야지 법으로 감정평가는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는 건데 얘들이 다 경제적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적 가치 돈으로 얼마의 가치가 있느냐 그런데 기준에 따라서 사용 가치냐 교환 가치냐 투자 가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감정평가에서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데 경제적 가치 중 무슨 가치를 평가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정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해놨어요 무슨 가치? 시장 가치를 원칙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시장 가치 기억해놔야죠 그러면 이제 감정평가는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는데 경제적 가치 중 무슨 가치?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시장 가치의 기준이에요 별 두 개래 별 두 개 세 개짜리가 최고야 세 개짜리는 거의 100% 나온다는 얘기고 두 개면 나올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시장 가치 기준이 원칙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시장 가치에 대한 정의를 내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시장 가치는 시장에서 거래 가능성이 높은 금액을 이걸 시장 가치라 그래요 시장에서 거래될 가능성이 높은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얘기할 때 근데 이 시장이 어떤 시장이라고 또 규정을 해놔야 돼 거기서 보니까 시장 가치의 기준인데 시장 가치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시장 가치란 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얘가 별표 중요한 거예요 통상적인 시장에서 이 말은 그냥 일반적인 시장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일반적인 시장이라는 거예요 뭔가 특별한 조건이 있는 시장이 아니야 완전 경쟁 시장이나 뭐 조한이 돼 있는 시장이나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시장에서 나머지는 그냥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하게 충분한 기간 동안에 공개된 다음에 오랜 시간 동안에 그냥 나오 시장에 나오자마자 딱 거래된 거 말고 충분한 시간 동안에 서로 이 정보를 충분히 알 수 있게 공개된 다음에 그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얘가 모의고사에 조금 등장해요 정통한 이건 잘 알고 있느냐 잘 알고 있는 잘 알고 있는 알고 있는 전문가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전문가 아니야 전문가가 시장에서 거래한 게 아니라 그래도 부동산을 좀 알고 있는 이라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초등학생이 거래한 거 말고 이런 거 말고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신중하고 자발적으로 누가 몽둥이 들고 시켜서 거래한 거 말고 자발적으로 거래한 거 그러니까 이 내용은 충분한 기간 동안에 공개된 다음에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정상적으로 거래될 가능성이 높은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시장에서? 통상적인 시장에서 자 그럼 기억해 놓을 거 감정평가는 무슨 가치를 원칙으로 한다? 기준을? 시장 가치 그런데 무슨 시장에서? 무슨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였고 무슨 시장이냐면 통상적인 시장에서 그래서 머릿속에 기억해 놓을 때 통상적인 시장 가치 이렇게 기억해 놔야 돼요 통상적인 시장 가치 출제자가 이 시장 가치를 이걸 문제로 낸다면 얘를 속여낼 수 있어요 얘를 첫 번째 봐야 돼 통상적인 시장 가치예요 그러니까 경제적 가치를 기준 잡지만 경제적 가치 중에 여러 종류가 있다 보니까 무슨 가치를 원칙으로 기준 잡을 거냐라고 할 때 통상적인 시장 가치다 그런데 원칙대로만 할까? 그러지는 않겠죠 예를 들면 의뢰인이 감정평가를 맡겼어 돈 내고 의뢰인이 감정평가 부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얘가 은행 가서 담보 대출을 받으려고 감정평가를 하려고 해요 은행에서 야 담보평가 가져와 봐 감정평가 가서 가져와 봐 그럼 이거 보고 내가 대출해 줄 거야 그럼 이제 담보 가치를 평가해야지 시장 가치가 아니라 담보 가치를 평가해야 돼요 그럼 의뢰인이 돈 낸 사람이 담보 가치 원하면 담보 가치 할 수도 있지 무조건 원칙은 시장 가치지만 꼭 시장 가치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면 다르게 해도 된다 외워야 돼요 첫 번째, 법령의 규정이 있대 다르게 해도 된다는 규정이 있대 첫 번째 두 번째, 돈 내는 의뢰인이 요청이 있대 다른 걸로 하고 싶어라고 요청을 했어 두 번째 세 번째, 사회 통념상 그렇게 해도 당연히 되겠어 라고 할 때는 시장 가치가 아니라 뭐라고?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 가지 원칙은 시장 가치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면 다르게 해도 돼 원칙대로만 하진 않겠지 원칙이 있으면 언제나 예외 조항이 따라다녀요 이때 예외 조항으로서 시장 가치가 원칙이지만 첫 번째, 법령의 다른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장 가치 아닌 가치로 기준 잡아서 평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뒤에 따라다니는 것이 시장 가치가 아닌 걸로 평가했어 자, 그러면 이 시장 가치, 외의 가치가 법에 어긋나는지를 검토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우리 법을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실현 가능성, 적법성, 합리성 등을 따져봐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적법성이에요 법에 어긋나는지를 검토해야 돼? 하지 않을 수 있어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돼 시장 가치가 아닌 다른 가치로 평가했다라면 무조건 적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적법성을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가지고 평가할 때는 적법성을 뭐 해야 된다? 검토하여야 한다 작년에 답이었어요 검토하여야 한다 검토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지 아니할 수 있다 이거 틀린 거예요 검토하여 한다 만약에 법에 어긋났어 그러면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도 되지 법에 어긋났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보니까 적법성이 결여됐다고 판단되면 거부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돼 있는 거예요 이 흐름을 기억해놔야 돼요 원칙은 무슨 가치? 시장 가치 무슨 시장? 통상적인 시장 이게 원칙인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면 세 가지가 법령의 다른 규정 법령의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 요청하거나 사회 통념상 당연히 그렇게 상식적으로 해도 괜찮아 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원칙에서 벗어났으니까 이거에 따른 적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적법성이 어긋났다면 결여되면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는 거예요 흐름을 이해해야 돼 문장이 길게 나오지만 이 긴 걸 하나씩 한 땀 한 땀 이렇게 읽는 게 아니에요 흐름을 딱 보고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적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게 중요한 거고 어긋나면 거부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문제 많이 풀어볼다면 키워드를 체크해 줄 거니까 자, 넘어가서 25회에 나왔던 233페이지의 예제 보죠 자, 바쁘니까 답을 보면 가격은 이라고 나왔네 거래된 금액이죠 거래된 이니까 현재값이야 과거값이야 과거값이라고 나와야 돼요 얘가 중요하지 가치는 뭐를 장래 편익을 미래값으로 본 거야 현재값으로 본 거야 현재값이에요 장래 뭐를 편익을 언제값으로 환원한 현재가치다 현재가치로 환원한 현재값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죠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자, 233페이지의 예제 두 번째 자, 작년에 나왔던 문제예요 한번 흐름을 보죠 자, 첫 번째 문제가 친절하게 나왔어 시장가치 기준이다 원칙은 시장가치다 자, 그런데 법령에 규정 있거나 의뢰인 요청하거나 사회통념상 인정되면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라는 거죠 또 사회통념상 비례하면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또 의뢰인 요청해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거죠 자, 근데 여기 4번을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자, 시장가치 외의 가치의 성격과 특징을 이거 적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검토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검토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검토해야 된다 무조건 자, 그러니까 4번이 틀린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적법성이 결여됐다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평가했는데 적법성이 결여됐대요 그럼 뭐라고?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거부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흐름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야 돼요 이걸 너무 어렵다 지문이 이렇게 해서 가면 안 돼 그래서 원칙은 시장가치인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으면 외의 가치로 평가할 수 있고 적법성 검토해야 하고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흐름을 이해해야 돼요 자, 넘어가서 자, 234페이지에 형성요인과 발생요인 이걸로 끝나요 사실 이 표만 잘 이해하면 돼 자, 가치형성요인인데 가치형성요인은 뭐냐면 가치를 여기다 이렇게 적어놔야 돼요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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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성하는 요인을 얘기하고 자, 그 다음에 가치 발생요인은 가치를 크게 발생하는 요인이에요 가치를 크게 만드는 요인을 얘기해요 자, 근데 내용을 보니까 누가 누구에게 형성요인이 발생요인에게 뭘 준다? 영향을 준다 자, 결과 먼저 보니까 형은 뭐가 있냐면 일찌개가 있어 발이 뭐가 있냐면 이상효유가 있대요 암기콘은 이래요 우리 일찜의 형의 이름이 일찌개야 일찜의 형이 형이 일찌개인데 발이 뭐하다? 이상효유 이렇게 형 일찌개 발이 이상효유 이렇게 외워요 형 일찌개 발이상효유라고 우리 암기콘의 이름이 몇 개 나와요? 리조신 있지? 리조신 이따가 일찌개도 있고 나중에 정률상도 나오고 하여간 뭐 나올 거야 자, 어찌 됐거나 일반 요인은 나라마다 다르게 만드는 요인이에요 나라마다 나라마다 똑같은 부동산이 있다 가정하더라도 미국에 있는 것과 우리나라에 있는 게 다를 수 있죠 가치가 뭐가 달라서? 나라가 다르니까 이걸 일반 요인이 달라서라고 얘기해요 그럼 같은 나라에 있으면 일반 요인은 똑같아요? 똑같지 그러면 우리는 이제 감정평가 문제에서는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만 대상으로 할 거예요 그럼 일반 요인은 다 똑같네 맞죠? 그래서 일반 요인은 따로 언급하지 않아도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거고 자, 근데 우리나라에 있더라도 지역이 다르면 가치가 달라요 다르지 지역이 다르면 가치가 다르죠 이거 우리가 계속 배워왔어 지역화 국지화라고 같은 부동산이 있다라도 어떤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30억 아파트가 강남에 있냐 김포에 있느냐 가치가 다르죠 지역이 달라서요 지역이 다르다는 건 뭐가 다른 거야 외부 환경의 영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역이 다른 건 외부 환경의 영향이 달라져서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죠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하는 외부 환경의 영향이니까 자, 이걸 지역 요인 외부 환경의 영향이고 나중에 이제 지역 분석에서 따져볼 거예요 지역 지역 근데 지역 요인은 같을 수 있어요 같은 지역일 수도 있어요 지역적 영향을 동일하게 거의 동일하게 받는 같은 지역에 있는 부동산들은 지역 요인이 같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개별 요인 이건 부동산마다 부동산 개별마다 개별마다 다르게 만드는 요인을 개별 요인이라 그래요 같은 부동산 있어? 없어요 없죠 무슨성 개별성 부동산마다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이걸 다 개별 요인이라고 하고 이 개별 요인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냐면 부동산의 내부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이게 뭐야 설계, 설비 등을 얘기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개별 요인을 얘기하는 건 내부 구성 요소가 개별 요인을 결정해요 이 내부 구성 요소 나오면 뭐 나와야 돼? 설계, 설비 등이 나와야 돼요 얘는 이제 개별 분석에서 할 거예요 아까 시험 문제에 매번 나온다는 게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이죠 같이 연관돼서 나와요 자, 그래서 일찍에 3개가 있는데 일반 요인은 따로 우리가 언급하지 않을 거다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근데 지역 요인은 같을 수 있어요? 동일할 수 있어? 지역이 똑같으면 얘는 같을 수 있어요? 없어요 동일할 수가 없다 불가능해요 개별성 때문에 그럼 절대로 개별 요인은 공유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절대로 같을 수가 없다 개별 요인은 같을 수 없다 이 형성 요인 3개가 영향을 미쳐서 발생 요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발생 요인은 가치를 크게 만드는 요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10에서 20으로 오는 건 커지는 거야 근데 0에서부터 10으로 될 때는 발생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둘 다 커지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0부터 출발해서 커지는 건 발생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어야 가치가 커지겠죠 부동산인데 팔지를 못해 그럼 가치가 커지지 않아요 팔 수 있어야 된다 이건 법률적으로 소유권 이전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적 희소성 희소해야 가치가 커져요 희소하다는 건 수요와 공급 중에 누가 부족한 거야? 공급이 부족한 걸 이걸 상대적 희소성이라 그래요 효용성이 있어야 돼요 만족을 주는 성질이 있어야 돼요 부동산이 살려는 사람의 만족을 줘야 가치가 커지지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계속 배웠던 거예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에서 이 부동산을 살려고 하는 소비자에게 가장 중요한 효용성 만족을 주는 성질은 쾌적성 얘는 수익성, 얘는 생산성 이라고 우리가 계속 배웠던 거고 유효수요, 능력을 갖추고 살려는 사람이 있어야죠 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가치가 커진다 어머, 당연하겠네 그래서 이상효유 네 개 중에 하나만 있어도 가치는 만들어질까요? 아니죠? 하나라도 없으면 만들어지지 않는 거야 다 있는데 팔 수가 없어 가치 안 만들어져요 다 있는데 희소하지가 않아, 너무 많아 예를 들면 산소, 공기는 중요해? 중요하죠? 없으면 죽잖아 근데 우리 산소의 가치를 매겨, 안 매겨? 안 매겨, 왜 안 매겨? 왜 안 매겨? 어디든지 다 있으니까 희소성이 없어 너무 흔해, 이렇다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이거 뭐 하려고 갔다가 내가 다이아몬드 가지고 뭐 하려고 해? 비싸죠? 왜 비싸? 희소하니까 그러니까 희소성이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 있지만 하나라도 없으면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네 개가 상호, 유기적으로 유기적으로 작용을 해서 뭐가 만들어진다? 가치가 얘가 뭘 결정한다? 가격을 얘 때 단기에는 괴리될 수 있으나 장기에는 일치하는 경향이 크다 이런 얘기였죠? 얘가 크면 얘가 커진다 라는 거였죠? 얘가 기초이자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체 흐름이 형일치계가 발 이상효유에게 영향을 미쳐서 이상효유가 서로 유기적으로 작용을 해서 가치가 만들어지고 뭘 결정한다? 가격을 결정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체 흐름이 내용을 쭉 읽어봐요, 요약집에서 자, 이제 별표 하나만 보죠 가치 형성 요인이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중요해요 가치 형성 요인이 뭐 있어? 형 일치계가 있어야죠 일치계, 얘가 중요하긴 하지만 자, 가치를 다르게 형성하는 거잖아요 어떤 가치에? 라고 얘기할 때 이게 경제적 가치예요 어? 선생님 시장 가치가 원칙 아니었어요? 그러겠지? 원칙은 시장 가치인데 그러면 일치계가 나라마다, 지역마다 다를 때 투자 가치는 다르게 안 해? 투자 가치 다르게 해, 안 해? 강남에 있을 때의 투자 가치와 김포에 있을 때의 투자 가치가 같아 달라요 다르지, 당연히 담보 가치가 같을까? 다르겠지 그러니까 시장 가치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돈과 관련된 경제적 가치에 모두 영향을 주는 거지 시장 가치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 안 해도 괜찮아, 그냥 왜요? 경제적 가치예요 시장 가치라고 하면 안 돼 물론 기준 가치는 시장 가치지만 일치계는 돈과 관련된 모든 가치에 영향을 준다고 해서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준다고 하지 시장 가치에만 영향을 미치는 이라고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교환 가치도 영향을 주고 과세 가치도 영향을 주고 담보 가치, 투자 가치 다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 가치에 큰 개념을 써야 돼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주는 얘가 중요한 거고 여기서 딱 봐야 될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주는 형은 어떤 가치에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주는 뭐가 있다? 일치계가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머지는 차차 공부하다 보면 다 내 걸로 될 거니까 넘어가고 설명했는데 효율성 보죠 발생요인의 이상효유가 있었죠 발 이상효유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이전성은 법적으로 소유권 이전 가능성을 얘기하고 소유권 이전 양도 가능성 얘기하고 상대적 효율성은 희소하다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에서 누가 부족한 거? 공급이 부족한 거 얘기하는 거고 효용성은 만족을 주는 성질을 얘기하는 거죠 이때 주거용은 뭐? 쾌적성, 상업용은 수익성, 공업용은 생산성이다 유효라는 건 구매력을 갖추고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유효수에 있어야 얘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작동해서 가치를 만든다라는 거죠 맞아요 자 문제 보죠 236페이지 자 2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상대적 희소성 이 말 나오면 수요와 공급 중에 누가 부족하다?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죠 이걸 좀 더 학문적으로 있어 보이게 표현한 거예요 자 수요는 살려는 마음이야 맞아요? 얘는 팔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근데 살려고 할 때 팔려고 하는 거야 살려는 사람이 있어야 팔려고 하는 거죠 이걸 좀 학문적으로 있어 보이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인간의 욕망의 욕망은 뭐예요? 살려고 하는 욕구를 얘기해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수요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요에 비해서 욕망의 충족수단이 뭐예요? 사고 싶은 걸 만족시켜주는 게 뭐예요? 공급이에요 자 그러면 욕망에 비해 충족수단이 뭐 하는 거? 부족한 상태를 말한다 이 말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거 이걸 상대적 희소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고 자 3번에 보니까 발생요인이 이상효유가 있죠 이게 이전성이 있을 수 있고 상대적 이상효유가 있는데 하나만 있어도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하나만 없어도 안 만들어진다 근데 학자마다 야 이전성을 넣어야 돼 라는 학자도 있고 아직 이전성 안 넣어도 괜찮아 라는 학자도 있어요 그래서 3개 쓰는 사람도 있고 4개 쓰는 사람도 있어 이전성이 있다 없다가 맞고 틀리고가 아니에요 출제자마다 3개로 보는 학자도 있고 4개로 보는 학자들도 있어 그래서 이상효유나 이가 빠진 상효유 이렇게 써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자 나머지를 읽어보시고 자 중요한 거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자 일단 얘를 볼 거야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건 얘예요 얘 얘 별표 3개네 거의 그냥 100% 나온다고 봐야 돼 3개짜리인데 239페이지의 마지막 표 정리예요 우리 얘만 외우면 돼 사실 얘만 외우면 되는데 앞에 내용을 한번 보죠 일단 보면 다시 돌아와서 237페이지 요약집 안 따라가도 괜찮아요 먼저 이제 감정평가하려면 분석을 해야 돼요 분석할 때 우리가 일반적인 분석 방법은 처음부터 자세히 들어가는 게 아니야 일단은 넓게 전체적인 걸 분석한 다음에 주변 전체가 분석이 끝나면 이제 자세히 들어가서 분석하는 거죠 내가 어떤 부동산을 감정평가하려고 그래요 이 부동산을 감정평가하려고 해 감정평가하려고 하는 그 부동산을 대상 부동산 또는 대상 물건이라 그래요 그러면 처음부터 얘를 감정평가하려면 얘 먼저 자세히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얘의 가치를 결정하는 주변의 환경이 중요해 중요하죠 이 주변 환경이 중요해요 얘를 포함하고 있는 주변 지역을 잘 분석을 해야 돼 첫 번째는 지역을 분석을 먼저 한 다음에 이 주변 지역의 분석이 끝나면 이제 자세히 들어가서 이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선 순서는 무슨 분석 먼저 한다 지역 분석 그다음에 개별 분석 한다는 거예요 그럼 지역 분석할 때 어떤 지역을 분석할 거냐 이 지역 분석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인근 지역이 있고 유사 지역이 있고 이 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 한다 동일 수급권이라 그래요 이 단어 기억해놔야 돼요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급권 자 보니까 인근 지역의 정의가 우리 시험 문제 또 많이 나와요 별표 두 개네 두 개 인근 지역 대상 부동산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을 인근 지역이라 그래요 인근 지역 인근 지역 이렇게 자 그래서 첫 번째 인근 지역이 나오면 대상 부동산이 뭐한? 속한 얘를 첫 번째 봐야 돼 속한 속한 자 두 번째 두 번째 얘가 보니까 이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하고 이 대상 부동산과 지역적 요인을 거의 동일하게 받는 하나의 생활권의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부동산들은 지역 요인이 같아 달라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개별 요인이 같아 지역 요인이 같아 개별 요인은 절대로 같을 수가 없어요 이 인근 지역은 이 대상 부동산과 동일한 생활권에 들어가 있어서 지역적의 환경을 거의 동일하게 받는 지역을 인근 지역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무슨 지역 무슨 요인을 공유한다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 이게 두 번째 그래서 시험 문제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새롭게 문제를 낸다고 했을 때 출제 예상은 뭐냐면 이 지역 요인은 형성 요인이야 발생 요인이야 형 일지 개 중에 일은 따로 보지 않아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걸 볼 거니까 형 중에 뭐다? 지역 요인이다 이 세 번째를 꼭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인근 지역 나오면 딱 세 가지가 항상 눈에 딱 띄야 돼 뭐 속한, 뭘 공유한다 지역 요인 지역 요인은 어디에? 형성 요인의 지역 요인이다 이 세 가지를 봐야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지역 분석을 할 때는 이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만 보는 게 아니라 좀 더 지역을 자세히 여러 개 분석하기 위해서 좀 더 정확히 하기 위해서 인근 지역과 유사한 지역들이 있어요 유사한 지역들 이런 지역들을 이렇게 많이 봐요 이런 것들은 다 뭐라고 하냐면 유사 지역이라 그래요 유사 지역은 뭐와 유사한 거예요? 인근 지역과 유사한 지역이에요 꼭 가까이 있을 필요는 없어 그래서 얘와 유사한 지역들을 이렇게 여러 지역들을 비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유사 지역이라 그래요 유사 지역 꼭 가까울 필요는 없다 인근 지역은 몇 개 나와요? 인근 지역은 하나 얘가 속해야 되니까 유사 지역은 얘와 비슷한 게 하나야? 여러 개야? 여러 개일 수 있겠지 유사 지역은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얘는 대상 부동산이 속겠어? 안 속겠어? 안 속겠어요 그래서 유사 지역 나오면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 않은 지역으로 뭐와 유사하다? 인근 지역과 유사한 지역 유사 지역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 분석의 범위는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이에요 이걸 합쳐서 뭐라고 한다? 공일 수급권이라 그래요 동일 수급권 그래서 지역 분석의 최연방위권이고 뭐와 뭐를 합쳐서 인근과 유사 지역을 합쳐서 동일 수급권 그러면 감정평가할 때 지역적인 영역은 어디로 봐야 되냐면 동일 수급권으로 보는 거예요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감정평가의 지역적 영역은 인근 지역 아니면 유사 지역이 돼야 되니까 동일 수급권을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감정평가에 우리가 지역적인 영역의 한계를 뭐라고 한다? 동일 수급권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감정평가는 동일 수급권을 벗어날 수 없다 이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속한 거, 속하지 않고 유사한 거 두 개 합쳐서 동일 수급권 이렇게 그래서 넘어가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여기 있는 거 하나도 뺄 게 없어 무조건 외워야 돼요 무조건 그럼 첫 번째 보죠 지역 분석은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 있대요 지역 분석은 뭘 분석하는 거예요? 지역을 분석하는 거예요 개별 분석은 뭘 분석하는 거야? 대상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대상이 얘는 지역이고 얘는 대상 부동산을 분석하는 거예요 먼저 하는 건 누구? 지역 분석, 선행 분석이고 얘는 후행 분석이고 얘는 지역을 넓게 보는 거잖아 그래서 전체적이고 거시적이고 얘는 대상 부동산을 자세히 보는 거죠 그래서 부분적이고 미시적이고 국지적이고 이렇게 작은 내용을 할 수 있어요 자, 일단 이제 지역 분석에서 하는 건 뭐냐면 이 대상 부동산을 감정평가하려고 하면 주변의 환경에 따라 얘가 가치가 달라져요 달라지지 얘가 주택이야, 아파트예요 그럼 주변에 공장 있으면 좋아, 나빠 나쁘죠? 그럼 주변이 어떤 이용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주변의 일반적인 이용이 뭐냐에 따라서 이게 주거용이냐 또는 상업용이냐 공업용이냐에 따라서 얘의 가치가 달라질 거예요 주변 환경에 뭐를 판정한다 표준적 사용 이 표준적은 일반적이에요 일반적 사용이 뭔지를 따져보는 거야 공업용이 많이 있으면 감가가 많이 일어나겠지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으니까 자, 그리고 어떤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져요 얘가 강남이야, 강남이고 얘가 강북의 노원이고, 노원, 노원이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있어 어떤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겠죠 그럼 이 지역의 가치가 얼마나 높은지를 따질 때 여기 있는 지역의 가격 정도가 얼마나 높을까 똑같은 30평 아파트인데 여기는 20억이야 여기는 5억이고 여기는 10억이고 그렇대요 거의 비슷한 아파트인데 그러면 이 지역적 요인이 큰 거에 작은 거예요 크겠지? 가치를 높게 만드는 지역적 요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지역에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이 경제적 가치를 많이 높이는 지역적 영향이 있는 지역인지를 따져보려면 같은 비슷한 아파트들의 가격 정도를 따져봐야 돼요 이 지역의 부동산 가격보다 이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좀 더 높으냐 그럼 지역적 요인이 얘가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요인이 우세하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수준 정도를 따져본다 지역적 요인이 얼마나 좋은지를 따져보려고 외워놔야 돼요 지역 분석에서 평가하는 거 두 가지 주변의 일반적인 사용을 평가해서 얼마나 영향을 받느냐를 따져볼 거고 이 지역이 얼마나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지역인지를 따져보려고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거예요 이걸 바탕으로 하여 개별 분석이 일어나면 대상 부동산의 최유요 이용을 따지는 거예요 가장 좋은 이용을 따져서 얘가 아파트라고 해보죠 아파트의 가장 좋은 이용을 따져보는 거예요 감정평가사가 아파트는 이제 어때야 되냐 좋은 가치를 만들려면 계단식이 좋아요 복도식이 좋아요 이거 상식이잖아 복도식이면 이렇게 쳐다보고 다니니까 프라이버시가 보호되지 않잖아 계단식이 좋죠 엘리베이터는 빨라야 돼 느려야 돼 빨라야지 주차대 수는 몇 대 요즘은? 요즘은 보통 1.5대 이상이에요 다 그러니까 두 대 정도 있으면 더 좋죠 주변에 자연 친화적이면 좋아 실계천도 있고 연못도 있고 잉어도 다니면 좋지 보안시서도 최신식이면 좋죠 이런 것들을 따져볼 거 아니에요 아파트라면 이렇게 되는 게 좋아 이게 가장 좋은 이용이야 그런데 이 실제 아파트를 보니까 얘의 내부 구성요소 설계, 설비, 구조 형식 등을 보니까 얘는 복도식이야 감가가 일어나겠네 좋은 건 계단식인데 엘리베이터가 하나 있는데 너무 느려 감가가 일어나겠네 주차대수가 여기는 지하주장이 없어 그래서 맨날 밀고 다녀야 돼 노상에 문제가 되겠네 이런 것들을 따져봐서 아파트의 가장 좋은 이용을 먼저 판단한 다음에 이 부동산의 실제 개별 요인 아까 개별 요인을 결정하는 게 뭐다? 대답해봐 내부 구성요소 뭘 의미한다? 설계, 설비 등을 얘를 면밀히 따져보는 거예요 그럼 최유효이용과 맞지 않는 게 있겠죠 그럼 감가를 일으키겠네 그래서 정확히 최유효이용이면 이 지역에 있는 가장 좋은 이용이면 얘가 25억인데 얘를 보니까 내부 구성요소가 뭔가 허접한 것들이 많아 감가감가감가 시켰더니 얘는 20억보다 좀 낮은 18억 정도가 적당하겠네라고 이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유효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 부동산의 개별 요인을 판단해서 구체적 가격을 마지막에 결정하는 게 개별 분석에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해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 외우는 게 중요해 이해 못해도 외우기만 하면 맞는 거니까 이해를 물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이 내용만 딱 물어보는 게 문제가 나왔으니까 다만 그냥 공부할 때 이런 거구나 라고 공부하는데 도움을 받으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지역 분석은 주변에 어떤 이용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거니까 표준적 사용을 판정하고 그다음에 이 지역이 얼마나 경제적 가치를 높이냐를 또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비슷한 부동산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얘 부동산이 얼마나 가격 정도가 높은지를 따져봐야 돼 가격 수준 정확한 가격은 아니지 대략적인 가격 정도를 얘기하는 거야 이걸 가격 수준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게 아파트라면 가장 좋은 이용을 감정평가사가 따져봐요 이러이러해야 된다 목록이 있겠지 그런데 이 실제 부동산의 개별 요인 이거 내부 구성 요소, 설계, 설비 등을 따져보니까 가장 좋은 이용과 맞지 않는 부분인데 감가, 감가 시키면 뭐가 나온다? 구체적 가격 이렇게 나온대요 그러니까 두 가지씩 판정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얘는 표준적 이용을 판정했던 건 외부 환경과의 적합성을 따져보는 거예요 아까 지역 요인 이렇게 나오면 외부 요인을 얘기하는 거고 지역 분석도 외부 요인을 따지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럴 때 이제 아까 감가가 세 가지가 있었어요 물경기 있었죠 눈에 보이는 마모 파손, 물리적 외부 환경과 적합하지 않으면 경제적 내부 구성 요소에 얘가 문제가 생기면 기능적 그럼 얘는 무슨 감가야? 경제적 감가예요 외부 환경이니까 맞아요 얘는 개별 요인은 뭐였어? 내부 구성 요소죠 얘에 대한 문제니까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이때 이제 가격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 가지, 13가지 원칙이 있는데 우리 시험 문제는 열 번 나오면 열 번 다, 열 번 다예요 이 두 개만 알면 답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럼 일단 다른 건 내버려 두고 두 개를 알아야 돼요 외부 환경과 적합해야 올바른 가치 형성된다? 적합의 원칙이에요 적합의 원칙 뭐와 외부 요인에 의해서 외부 환경과 적합해야 된다 자, 두 번째 내부 구성 요소의 결합이 잘 이루어져야 올바른 가치 형성된다 이걸 균형의 원칙이라 그래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자, 다 연결된 거예요 균형의 원칙이 어긋나면 내부 구성 요소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적합의 원칙은 외부 환경과 적합해야 되는데 이게 적합하지 않으면 감가가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 외부 환경을 분석하는 게 지역 분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는 건 우리가 총론에서 부부 연계 중에 무슨성? 부동성 얘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옆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영향 안 받으려면 떼어서 옮겨가면 되는데 옮겨갈 수가 없으니까 영향을 받는다 항상 토지는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어? 붙어 있죠? 인접해 있어? 그럼 인접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네 그래서 관련된 토지의 특성이 부동성, 인접성이에요 부동성이 중요한데 부동성 답이 없어 뭘 찾아야 돼? 인접성을 찾아야 돼요 개별 요인은 다 같아 달라 다르죠? 부동산의 개별성을 결정하는 건 개별 요인이고 개별 요인은 뭐다? 내부 구성 요소고 이 내부 구성 요소는 뭐다? 설계, 설비다 이건 개별성과 관련된 거죠 이렇게 개별성 그래서 이제 외워야 돼 암기 코드가 하나 나왔죠 자, 보죠 얘는 외부 요인은 뭐는 거죠? 외부, 외부, 지역 분석, 지역에 누가 부인이 뭐한다? 경합한다 그래서 외부, 외부, 지역, 부인, 경합 이렇게 쓰니까 경합, 경합, 외부 지역, 부인, 경합 자,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내부죠? 내부 내부에 개, 기형 좀 얘가 내부에 있는 개가 우리 집안에 있는 개가 정우성처럼 잘생겼어 기형적으로 잘생겼어 이렇게 기억하면 돼 특이하게 너무 잘생겼다 그래서 내부 구성 요소는 개별 분석, 개별성이고 기능적 감가, 균형의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부, 개, 기형 내부에 있는 개가 기형적으로 잘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도 개를 좋아해 끝나고 가면 반겨주는 사람이 개밖에 없어 그래서 애정을 줄게 개밖에 없어 간식만 주면 좋아하잖아 어찌 됐거나 외워야 돼요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외부, 지역, 부인, 정합 그 다음에 개, 개, 기형인데 내부에 내부 그럼 이제 이게 연결된 거예요 외부 환경의 영향 외부 효과라고 봐도 괜찮아요 지역 분석 우리가 이제 총론으로 들어가면 지역화, 국지화도 똑같이 연결돼 있어요 국지화, 지역화, 지역 분석 지역 들어간 거 이게 부동성, 인접서 이때 이제 감정평가 관련된 건 경제적 감가, 적합의 원칙 이게 두 번째 쓴 거예요 내부 구성 요소를 얘기하는 건 개별 요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별 요인 분석하는 건 개별 분석이에요 그래서 내부, 개, 개별성, 개별 분석 이때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균형의 원칙 내부 구성 요소가 잘 결합돼야 된다 균형의 원칙 외워야죠 결국 이것만 외우면 돼 외부, 지역, 부인, 경합 내부, 개, 기형 이렇게 내부, 개, 기형 문제 한번 보죠 자, 보니까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이 나왔는데 지역 분석 나왔대요 두 개를 외워놔야지 우리가 이것만 또 암기하면 안 되는 게 이 두 개는 까먹으면 안 돼 그렇죠? 외부, 지역, 부인, 경합 외우고도 이거 두 개 외워놔야지 지역 분석은 두 개 뭐, 표준적 사용과 이 사용은 이용 얘기하는 거예요 이용과 가격 수준 개별 분석에서는 최유요 이용과 구체적 가격 두 개씩 판정하는 건 얘를 기초로 하여 얘가 결정된다라는 거죠 선행, 후행이니까 자, 문제 보니까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 나왔대 어울리는 거 맞죠? 두 개 같이 다녀야 되고 무슨 분석? 지역 분석 어, 맞고 자, 보니까 지역 분석은 미시적, 국지적이 아니라 개별 분석이 그렇고 거시적, 광역적인 건 누구? 지역 분석 이건 뭐 출제자가 땡큐 하려고 고생했어 라고 보너스 주는 거예요 특히 감정평가에서 이렇게 보너스 문제가 많이 나와요 왜 나면 뒷부분이잖아요 뒷부분이다 보니까 앞에 문제 풀다가 다 지쳐가지고 얘는 쉽게 내도 다 틀려 어려우니까 공부를 또 안 해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쉬운 것도 많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절대로 감정평가 포기하면 안 돼 오늘 설명한 내용들만 딱 머릿속에 기억해도 쉽게 풀리는 문제들이 많으니까 자, 인근 지역 나왔어요 세 개를 따져봐야 돼 세 개 뭐? 대상 부동산이 속한 무슨 요인을 공유한다? 지역 요인 지역 요인은 무슨 요인? 형 형일지계 이렇게 나와야 돼요 세 개 맞네 동일 수급권은 부동산과 관련이 있는 지역 영역을 얘기하는데 결국 뭐와 뭐를 합친다? 결국 얘가 나와야 돼 뭐와?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하는 감정평가의 우리 최원방위권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최유효이용과 여기에다가 이제 구체적인 가격을 결정하는 건 무슨 분석? 개별 분석 이렇게 연결돼야죠 암기한 걸로 벗어나지 않아요 자, 문제 보죠 32에 나갔던 거 이런 건 무조건 맞아야죠 자, 지역 분석은 뭐와 가격 수준을 판정하며 이렇게 나왔죠 뭐? 표준적 이용 표준적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개별 분석은 뭐를 판정한다 나왔으니까 최유효이용과 구체적 가격 둘 중에 하나 나와야죠 최유효이용 결국 얘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네 무슨 지역은? 속했대 지역 요인을 공유했대 지역 요인은 뭐? 형 이렇게 나왔네요 무슨 지역? 인근지역 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하는 거죠 보너스로 맞아야 되고 자, 균형의 원칙과 적합의 원칙 가격 원칙이 있어요 쭉 넘어가서 242페이지 이것만 보고 연관된 거니까 균형의 원칙은 가로 5번에 생산 요소 이 말보다는 얘가 많이 나와요 내부 구성 요소 내부 요소 또는 구성 요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한다? 설계, 설비, 구조, 형식, 디자인 등 줄여서 우리가 설계, 설비 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의 결합이 균형을 이루어야 올바른 가치가 형성된다 이게 균형의 원칙이에요 예를 들면 큰 건폐율이 200평인 큰 상가가 있어 근데 5인승짜리 엘리베이터가 하나밖에 없어 5층짜리 건물인데 그럼 이 상가가치가 높아야 낮아요 낮죠? 엘리베이터가 문제잖아 엘리베이터 설비가 문제죠 설계, 설비 등 나오면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이런 거죠 설계, 설비 나오면 얘가 이제 기능적 감가와 관련되어 있고 아까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암기 코드가 내부, 개, 기, 형 기는 언제나 뭐랑 같이 다녀야 돼 형이랑 같이 다녀야 돼 기, 형, 기, 형 이렇게 기능적 감가 얘가 이제 설계, 설비 가장 어려운 문제가 하나가 나온다면 이게 조금 더 부담스럽긴 한데 얘 한번 보죠 부지와 건물의 부적응이라는 게 있대요 이거 이제 관리에서 관련되어서 관리, 부동산 관리에서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을 개선하는 활동은 법경기 중에 무슨 관리? 10분 지났어? 30분 지났어? 무슨 관리? 법경기 중에 무슨 관리? 아까 기능적 아니라 법경기는 복합 개념이니까 법률, 경제, 기술적 얘기하는 거잖아요 할머니가 들어오니까 경계에 측량하는 거? 기술적 아파트 입구 부지에 아파트 입구 부지에 분리수거 쓰레기장 있으니까 치워놔야 될 거 아니야 부지와 건물이 부적응한 거죠 이걸 개선하는 활동은 무슨 관리? 기술적 관리 이거 외워놔야 돼 기술적 관리 자, 근데 이 부지와 건물이 부적을 했다는 건 당연히 감가가 일어나겠죠 맞죠? 이건 무슨 감가냐 무슨 원칙이 어긋난 거냐 이렇게 얘기할 때 자, 이거예요 건물이 이렇게 있을 때 이게 부지고 건물이잖아요 이건 부동산의 외부로 볼 거냐 내부로 볼 거냐를 따져봐야 돼요 외부 요인이면 경제적 감가할 거고 내부 요인이면 기능적 감가겠죠 맞아요? 적응이라는 건 어디야? 맞다 있는 부분이죠 자, 이건 내부로 봐야 돼? 외부로 봐야 돼? 내부로 봐야 돼 우리가 복합부동산으로 보는 거예요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봤을 때 복합부동산에서 이 맞다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건 내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부 요인이에요 내부 요인 외부는 이 복합부동산이 밖에 있는 이게 외부 요인인 거예요 그럼 내부 요인이죠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무슨 원칙? 균형의 원칙 이렇게 관련돼야 돼요 공부 안 하면 이거 다 외부 요인으로 판단해요 내부 요인이야 복합부동산에 맞닿아 있는 부분이니까 내부를 얘기한다 그렇대요 내용을 보니까 아파트가, 대상 아파트가 내가 관심 있는 그 부동산 아파트가 화장실이 적대 설계, 설비의 문제네 맞아요? 냉난방비가 많이 들어갔대 기능의 문제네 이것도 마찬가지 설계, 설비고 욕실이 너무 협소하대 설계, 설비지 다용도시 너무 크대 설계, 설비지 그래서 선호도가 떨어졌대요 가격이 떨어지겠지 감가가 일어난 거네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무슨 원칙이 어긋났다 균형의 원칙이 어긋났다 기형 같이 다녀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내용들이에요 다 설계, 설비 등이고 넘겨서 12, 가로 12번에 적합의 원칙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 시험 문제 10번 나왔는데 10번 다 이 두 개가 답이었어요 두 개만 알면 풀 수 있었어 물론 나중에 좀 더 중요한 다른 가격 원칙을 설명을 해 줄 거예요 나중에 설명해 줄 거야 문제 풀 때 일단 두 개를 기억하는 게 좋고 적합의 원칙은 아까 우리가 외부 지역 부인 경합 경제적 감가는 적합의 원칙 무슨 요인? 외부 환경의 영향을 따지는 거죠 외부, 외부 맞아요? 외부 지역 부인 경합 외부 경합이야 내부 개, 기형 기형은 내부 내부 구성 요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환경에 적합할 때 최고의 가치를 창출한다라는 얘기예요 보니까 서민들이 거주하는 서민들이 거주하는 주택이래 그럼 이 주택은 새 집이야? 낡은 집이야? 낡은 집이죠 우리가 고가냐 적가냐 새 집이냐 낡은 집이냐 이렇게 얘기했죠 적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변에 낡은 집만 있어 낡은 집만 있는데 고급 주택을 건축했대 개발업자가 그럼 이게 비싸, 싸? 비싸, 싸 비싸? 물론 비쌀 수 있지 고급이니까 근데 정상적인 가격보다 높을까? 낮을까? 낮겠지 주변의 영향을 받을 거니까 그럼 얘가 정상 가격보다 보니까 정상 가격 이하로 낮아지는 건 주변의 영향을 적합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 뭐에 입에 됐다? 적합의 원칙에 입에 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문제 나온 거 한번 보죠 일단 세 개만 봐봐 세 개만 자, 가격 원칙 가격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격 채원칙, 가격 원칙이에요 부동산 가치가 올바르게 형성되기 위해서는 이런 규칙성이 있어야 된다 이걸 얘기했던 가격 원칙이 13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건 두 개 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 기형, 경합 이렇게 가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 나오면 다른 거 읽어야 돼 균형적합을 찾아야 돼 균형적합을 무조건 찾아야 돼 일부분도 읽으면 안 돼요 균형적합을 무조건 찾아 그래서 보죠 균형 나왔네 그럼 볼까 유용성이 최고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둘러싼 외부 환경과의 균형이 중요한 말이 아니라 외부 환경과 어울렸다는 얘기죠 그럼 무슨 원칙이야? 적합의 원칙이 하지 땡큐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좋은 얘기인가 보다 이거 한번 보죠 이거 배웠잖아 시장에서 초과윤을 소멸시키는 건 뭐다? 완전 경쟁 시장은 경쟁이 많아요? 적어요 완전 많잖아 다수의 시장 참여자가 엄청 많잖아요 맞죠? 경쟁이 엄청 많잖아 그럼 초과윤이 있어? 없어? 없어 우리 알론수의 입찰지대 입찰은 경쟁이잖아요 최대 집을 용의하게 했어 최대 집을 용의해 초과윤이 얼마가 되는 0이 되는 수준에 이렇게 했죠 경쟁이 있으면 초과윤이 무조건 0이 되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경쟁이 있어서 초과윤이 소멸된다 이런 말 나오면 이건 경쟁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쟁의 원칙 이거 하나 배웠으니까 나중에 다른 거 다 설명해 줄 테니까 245페이지에 예제 두 번째 28에 나왔던 거 가격 원칙을 순서대로 나란 것은? 이라고 나왔어요 이거 말고도 다른 질문이 문제가 있지만 하여간 두 개만 알면 된다 보니까 복도의 천정 높이를 과대개량했대 설계를 다룬 거잖아 맞죠? 냉난방비 기능의 문제죠 내부 구성 요소야 무슨 원칙? 균형의 원칙 이렇게 타빈 1번밖에 없네 땡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출제자가 어렵게 안내해 이 내용을 항상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두 번째 보니까 입점 무지 선택을 위해서 후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역 분석을 통해서 표준적 사용과 가격 수준을 정할 수 있죠 그럼 지역 분석할 때 외부 환경의 영향을 따지잖아요 외부 지역 부인 경합 뭐? 적합의 원칙 이렇게 나와야죠 자 17에 옛날에 나왔던 거 보죠 이렇게 바로 직접 연관되어서 어? 이건 안 배웠는데 그러다 한번 풀어봐요 기능적 감가야 기 형 형 나와야 돼 형 경합 합 나와야 되겠네 오 땡큐 넘어가는 거예요 물렀되 나중에 때가 되면 다 알 거니까 어쨌든 우리 문제는 다른 게 나온 적도 있어요 이거 말고도 다른 게 나올 수는 있었는데 다 얘와 얘 두 개만 정확히 알면 답은 다 찾았어요 그러니까 일단 균형과 적합을 알아야 돼 쉬었다가 아니야 이거 보고 하나 바빠서 자 감정평가 절차 그냥 외워야 돼요 외우는 거야 자 7단계가 있어요 얘가 이제 암기할 게 첫 번째 기본적 사항을 확정해요 기본적 사항은 뭐냐면 의뢰인이 돈 주면서 감정평가를 의뢰했어요 그러면 어떤 물건을 의뢰했는지 무슨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계획을 잡아야 될지를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먼저 처음에 이제 의뢰인이 어떤 가치를 요구하는지 어떤 물건을 평가하는지 어느 지역에 있는지 그 다음에 그러면 수수료 얼마를 줄 건지 이런 것들을 정하는 거예요 기본적 사항을 정해 자 그 다음에 계획을 잡아야지 그러면 인력을 얼마나 동원해서 한 5명 동원해서 한 달 정도 조사하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서 감정평가해야 되겠다고 계획을 세워요 그 다음에 직접 가서 물건을 확인해야지 공적 장부에 있는 사항과 실제 물건이 다를 수 있잖아요 직접 가서 물건을 확인해야 돼 확인하고 자 물건 확인했으니까 자료들이 많이 얻어지겠죠 자료 수집하고 자료를 검토하겠지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 방법을 선정을 해 어떤 걸 써야 되겠네 마지막에 감정평가를 해서 가격을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겠네 그러니까 이 4개는 뒤에 4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즉 물건을 확인했으니까 자료 나와서 자료 수집할 거고 뒤에 거 안 읽어도 돼 자료 수집하고 자료가 있으니까 검토하고 감정평가 방법을 선정해서 결정하겠지 자 그럼 이제 앞에 3개를 외워야 돼요 3개가 항상 얘와 얘를 속여내 출제자가 그래서 외워야지 본처 물건 확인한다 본처 본처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자 본처 물건 확인이야 본처 물건 확인 본처 물건 확인이에요 본처 물건 확인 자 이때 물건 확인하는 거 이제 감정평가 용어가 있어요 현장조사라고 하잖아요 실지조사라 그래 실지조사 그래서 실지조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실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물건축 좀 확인해야지 실지조사 하여야 한다 자 근데 여기에 대한 이제 규정도 좀 보면 하여야 한다야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됐는데 단이라고 조건이 붙어져 있어요 단 뭐냐면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자료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충분히 있어 믿을 만한 자료가 아주 충분히 있대 그럼 꼭 가야 돼 안 가야 돼 안 가도 되겠지 그러니까 비용을 줄이는 측면으로 합리적으로 규정이 돼 있어야죠 법에 무조건 가야 된다가 아니라 죽어도 가야 돼 이게 아니라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자료가 충분히 있는 경우라면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단 어쩌고 저쩌고 하면 생략도 가능하다 자 이 지문 때문에 아까 그 지문이 중요한 거예요 이 지문이 뭐냐면 실지조사는 객관적이고 충분한 게 충분히 있으면 생략할 수 있죠 맞아요 근데 아까 시장 가치를 평가하는 게 원칙인데 외의 가치로 평가할 때는 적법성을 그럼 생략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적법성 검토는 생략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걔는 무조건 해야 돼 적법성을 따져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적법성을 따졌더니 결여되면 거부할 수 있다라고 나오는 거지 검토 단계를 무조건 안 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적법성 검토는 해야 되고 이게 만약에 어긋나면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된 거고 얘는 물건 확인할 때 실지조사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충분히 있으면 안 해도 돼 제주도까지 굳이 비용 들이면서 하지 않아도 돼 그러면 감정평가 규칙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본다라면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그냥 무조건이 아니야 합리적으로 야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방법을 해도 괜찮다라고 예의 조항을 다 이렇게 규정해 놨어요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차차 또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암기할 거 감정평가 절차 어떻게 본처 물건 확인한다 나머지는 그냥 이제 읽어서 순서대로 되면 되겠네 라는 거 쉬었다가 보죠 이렇게 수를 자고 다시 말해야 됩니다 이제 다 닮아 룰